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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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나 좀 제발 이 코너 좀 빼줘, 좀 빼줘요 내가 그 박나래가 이 코너에서 빠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문제를 맞히면 코너 탈출 그 번호 주겠다 알았어요, 네 해볼게요 자, 첫 번째 문제 챕터 1 첫 번째 문제는 무비 잘 듣고 마치시오 금니발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정답! 아저씨 원빈! 몇 돈인지 맞추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금니발 몇 돈인지 맞춰 그게 몇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? 정답은 세 돈! 그게 세 돈이에요? 멍충 멍충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터키 최초로 틀린 그림 찾기 문제를 준비했다 내가 이걸 그렇게 잘해 아, 맞습니다 펜 있어? 과연 어디가 털렸는지 맞춰시오 오케이! 레고! 체크 체크 여기 이제 쌍꺼풀이 이게 쌍꺼풀이요 쌍꺼풀이 있다가 없다가 그 다음에 앞트임을 했다가 메꿨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여기 쳤고 이거 뭐하는 거야! 아아악! 내가 더! 마셔라! 터키! 여기서 잠들다 네 그랬다 당시 이용진이 냈던 틀린 그림 찾기의 정답은 다섯 곳이지만 올여름이 지나면 정답의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니들이 뭐야? 니들이 뭔데 이런 거 다 얘기해 도착할 때